2, 30대는 깊은 주름과 같은 직접적인 노화 증상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단주름, 탄력저하, 건조증처럼 조기 노화 증상이 생길 수 있는 시기에요 셀큐어의 듀오 비타펫 얼티믹 크림은 피부 두께와 진피 친밀도를 개선해 20대 초반에 생기 넘치는 피부로 가꿔주죠 피부 컨디션이 좋지 않는 날 팩처럼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침 환하고 맑은 피부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수분크림은 가볍고 눅진한 질감의 영양크림은 무겁게 느끼시는 분들에게 셀큐어 듀오 비타펫 얼티믹 크림을 추천합니다